안녕하세요. 아일리 리뷰입니다. 1년 단 한 번 진행되는 역대급 세일 광본제 이 기간에는 정말 뭐라도 꼭 평소 생각만 하고 있으셨다면 움직이실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점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리모델링 셀프 인테리어의 도움이 돼 공구 엘리 모델링 세일 제품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led 네온 라이트룸벽 장식 집안의 분위기는 조명 조명이 인테리어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여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센스 조명이 있습니다. 스위치로 온 오프,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밝이 조절, 체인과 후크로 손쉽게 걸 수 있습니다. 고품질 아크릴 백보드로 튼튼하고, 네온 불은 눈에 피로를 주지 않는 뜨거워지지 않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입니다. 게임 룸에 맞는 게임 디자인, 러브 헬로우 드림 등 글씨 디자인, 하트 모양 등 심플 디자인 등 여러 가지의 네온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찾아보세요. 평점 4.9점의 성능이 좋다는 평이 많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태양열 거리식 주전자 랜턴 조명 불 켜진 모습을 본 순간 우아 물뿌리개에서 물이 흐르는 듯한 연출 그 공간을 아름답게 바꿔줄 제품입니다. 배선이 필요 없으며 조명 커버에 온 오프 스위치로 태양열로 자동 센서로 켜지고 야간에 자동으로 켜지고 새벽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약 6-8시간 충전합니다. 방수 제품으로 비가 오더라도 정상 작동합니다. 21cm x 15cm x 10cm 크기의 금속 재질로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제품으로 정원, 마당 등에서 더욱 빛날 제품입니다. 견고하고 디자인이 예쁘다. 야간에는 조명으로 낮에는 포인트 인테리어로 밤에 너무 예쁘다. 등이 평점 4.7점의 제품입니다. 세번째, 다기능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 인테리어에도 기본 장비가 필요한 법 공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러가지 사이즈 및 종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드라이버 그래서 준비한 2세트, 8인 1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 32인 1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 43인 1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 46인 1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 4가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탈착식 로드, 스크롤 로드 헤드의 자력 내장으로 더욱 편리 이건 정말 물건, 무게감도 있고 컴팩트한 특이 무엇보다 퀄리티가 놀라, 마감철이 너무 좋아요 가정에 하나쯤 구비하면 좋을 제품 등 후기가 인증하는 평점 4.8점의 굿 제품입니다. 네번째, 델리 가정용 공구 컬렉션 인테리어에 필요한 여러 공구 집에 아직 공구 없으래요? 이번 기회에 없으신 공구 골라보세요 공구 전체적인 디자인이 블랙 심플러 컴팩트, 스타일리쉬한 제품입니다 유연하고 내구성 좋은 3m 줄자 이중 소재 손잡이에 편안한 그립감의 드라이버 절삭력 좋은 마모에 강한 리퍼 그 외에도 8인치 마운팅 해머 아트 나이퍼, 렌치, 절연 테이프 등 각 공구별 4종, 6종, 8종 등 다양한 세트가 있습니다 품질 매우 좋습니다 는 평이 많은 평점 5점 만점의 상품입니다 다섯번째, MPC 심플한 커피 테이블 침대 옆 탁자 홈 인테리어에서 가장 변화를 주기 쉬우면서도 가장 필요한 테이블 이번 상품은 거실 및 침실 등 여러 장소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용 가능한 테이블입니다 삼각형 다리 구조로 내구성 및 안정성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된 비치나무 소재 다리지만 특유의 냄새를 재고 특수 처리된 PP 소재로 방수 및 오염에 강합니다 독특하게 라운드 테이블 테두리가 높게 디자인되어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 제품입니다 높이 50cm, 먼지름 50cm인 제품으로 거실, 침실, 베안다 등 다양한 곳에서 실용적이면서도 인테리어를 살린 제품으로 활용해보세요 다리 튼튼하고 마감 좋고 사이즈 딱 좋다는 평이 평점 4.8점의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앤이뷰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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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